안녕하세요, MHN 스포츠입니다. 최근 카타르에서 아시안컵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이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는 조규성 이기제를 연이어 선발 기용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일 카타르 도하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2조 2차전에서 요르단과 2대2로 비겼습니다. 1차전에 이어 2차전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16강 조기 진출 확정하려던 한국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요르단에 이어 2조 2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날 한국은 손흥민의 페널티 킥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전반 36분과 추가시간 연이어 실점하면서 1대2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후반 추가시간 황인범의 슈팅이 상대 자책골로 연결되면서 간신히 2대2 균형을 맞추고 패배를 면했습니다. 대표팀이 졸전을 펼친 끝에 무승부를 거두자 경기 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왼쪽 측면 수비수로 선발 출전한 이기제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기제는 바레인전에 이어 요르단과의 경기에도 선발 출전했지만 상대의 측면 돌파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실점의 빌미도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기제는 지난 시즌 K리그 수원 삼성에서 9월 이후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으나 대표팀에 꾸준히 승선하면서 그의 발탁을 두고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이기제를 이번 아시안컵 최종 명단에도 포함시키며 그를 향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아시안컵에서 이기제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비판의 대상이 됐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이기제를 두둔하며 앞으로도 그를 기용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고 있는 조규성을 향한 비난 화살도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조규성은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꾸준히 대표팀에 발탁된 뒤 이번 아시안컵에도 득점을 책임져야 하는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규성은 두 경기 연속 긴장한 듯한 모습과 절호의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한수 아래로 평가되는 팀들을 상대로 한골도 뽑아내지 못해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 조별리그 2주 1승 1무를 기록 중인 한국은 오는 25일 오후 8시 30분 김판곤 감독이 지휘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상 mhn 스포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lright! and